음 으 으 으 으 랍때라 라이스 아메리카노 여기는 향이 되게 작고 자기가 흡수해서 잠깐 있다가 더 좋은 카페같아요 랍때라 라이스 아메리카노 여기는 향이 되게 작고 자기가 흡수해서 바깥에 앉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컵인데 갖고 싶어했다고 칼을 받았어요 한 번 더 안 한 번 더 찍어 먹어요 스트레칭 대부분 10분간 연 여기uba 윗고루 껍질 응 생크림 黨 일반 한번 모짜렐라 인스타그램 란떼는 약간 파이 느낌 난다 파이 란떼 한 번 먹어봐도 돼? 이거는 도서관에서 빌린 한컷 판매상 란떼 양이 많아서 빌린 한컷 란떼 스파이크 란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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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고추냉이 지금 미용 맡기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담아 이거 어디서 먹는다 이거?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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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브라운 치즈가 좋다. 나도 너 만져보고 싶다. 나도 싫어했잖아. 나도 만져보고 싶다. 봐봐. 이거 처음 먹어봐. 엑셀롱해. 왜 안 마셔? 왜 안 마셔?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좀 고소하고 약간 모직해 아까 샌에 줬다 먹어보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초코집 먹는 중에 양차는 각을 하는 기분이랄까? 음 맛있다 왔어 이건 초콜릿이라 못 좀 미안해 초코야 초코 초콜릿 너무 깍 심각하면 되겠어 근데 초코에 초콜릿은 엄청 달겠다 다 먹었는데요? 포장해 고마워 진짜 맛있어서 아메리카노 포장해서 나왔어요 중간에 시각 치즈 고기 요거는 블루베리 습빵 요거는 블루베리 습빵 요거는 고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 . . . . . . . 삼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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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손 위치 하이파이브 한아握 cert 끝 이리该 비 Trent 1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